자, 신결의 핵심입니다 선정지의 실천, 요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이 공부의 핵심인데 사막이 공부의 핵심인데 선정지의 실천을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었죠 자, 참나, 참나현전 참나현전이 자성의 직관으로 자, 여기까지가 뭐였죠? 여기까지가 선정, 선정 선정의 두 모습입니다 참나의 현전, 참나가 현전하기 때문에 이 참나는 뭐였죠? 공적, 수신결에서 공적영지라고 하죠 고요한 중에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여러분의 인식능력입니다 참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여러분의 의식이죠 인식하는 의식,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 그 자체가 참나입니다 참나의 현전 참나하니까 헷갈리셔가지고 부처님은 참나 없다고 했는데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헛소리예요 니까야에 보면 깨왔다경 보면 무한하고 형체가 없고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 자리가 열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원도 설 수 없다 지수와풍 오원도 설 수 없다 지수와풍 오원 모든 이원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 자체가 있어요 이 의식을 나의 근원이니까 참나라고도 부른 거예요 이 의식을 부처님은 주로 열반이라고 불렀었죠 열반 그런데 이 의식을 참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참나를 인정하면 불교다 아니다 라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불교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초기불경도 모르고 대승불경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뭐 연기가 답이다 연기다 초기불교 쪽은 대승불교 쪽은 공이 답이다 그런데 공만 알지 공적한 중에 영지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느냐 공이지 무슨 의식이 있냐 꽝 여기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이 주로 하는 주장입니다 중간학파가 하는 주장 연기만 있지 거기 무슨 의식이 있느냐 초기불교 병에 걸린 분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열반도 모르고 참나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불자라면요 초기불교는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열반은 뭐예요? 인식하는 무한한 의식 자 그럼 대승불교라면 불자라면 이 보리신과 이 불성을 각성해서 살아야 돼요 불성의 뜻을 따라야 돼요 불성의 뜻이 뭐냐 다르마입니다 다르마를 따를 수 있어야 불자인데 다르마는 어디 새겨져 있느냐 공적영지 공적영지 모른다 그럼 답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책 읽어가지고 지식 좀 넣어가지고 자기가 불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 달렸으니까 책은 보니까 소리 들어가지고 소리는 들어서 뭔 내용인지는 아니까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내용 알면 믿으면 불자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진짜 불자는 아닙니다 진짜 불자는 열반 체험하셨나요? 무한한 의식 체험하셨나요? 참나의 현존 확인하셨나요? 공적영지가 여러분 안에 있든가요? 공적영지가 자 그 공적영지를 아신다면 공적영지 현존에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면 공적영지 현존은 필연적으로 자성의 직관을 품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즉 공적영지는 알아차리죠 영지가 뭐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죠 뭘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더라 자 그래서 공적영지를 그리면 이렇게 이릅니다 학당 로고죠 고요한 공적한 중에 영지가 있는데 그 영지가 뭘 알아차린다는 거냐 그 영지가 자 이렇게 그리면 뭐죠? 육바람일을 알아차리고 있더라 그 영지가 육바람일을 알아차리고 있다 영지는 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는 공적영지는 본래 내 자성 육바람일의 본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자리죠 이 공적영지는 진리를 품고 있는 자리죠 공적영지에는 본유종자라고 영원한 종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육바람일 육바람일의 종자 즉 무욕 내 걸 챙기지 않음 그러니까 보시바람일이 나오고요 청정함 그러니까 지개바람일이 나오고요 성내지 않음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이 나오고요 조화로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않음 정진력이 있으니까 밖으로 정진력이 나오고 깨어있으니까 고요하고 자명하니까 지혜롭고 육바람일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지는 육바람일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정을 당한다는 거는 아 나 공적영지 체험했어 이것만이 선정이 아니에요 그 공적영지 자리에서 자성을 직관했어 아 명상을 했더니 직관이 왔어 이 직관에 여러분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눠야 될 것 같아 정의로워야 될 것 같아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지혜가 얻어져요 이 직관에서 이제 여러분 자성의 직관에서 애고의 직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고의 직관이 이제 자명찜찜의 신호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돼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명상만 했는데 나는 지혜 개발을 안 하고 명상만 했는데도 지혜가 개발됩니다 뭔가 한 소식이 와요 영감이 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이런 게 선정에서 오는 효과입니다 자 그럼 선정에서 지혜로 가볼게요 지혜는 이 자성 직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성 직관의 뿌리를 두고 이 자성의 직관이 이 애고에게 알려지죠 애고의 직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성의 직관이 애고의 직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애고의 분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분석하냐 진리의 분석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성의 직관에 기반해서 분석까지 하는 거 자 직관지와 분석지 무분별지와 분별지 요게 이제 선정 다음에 지혜라는 삼학의 두 번째 항목인 지혜입니다 자 깊은 명상에서 자성의 직관력을 개발한 다음 그 직관력에 기반해가지고 여기서 자명하다고 신호 보내는 거 여기서 찜찜하다고 보내는 걸 분석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의 단순한 공이 아니라 공성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읽어냅니다 공한 중에 자 애고라는 게 우리 애고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실체가 없이 공하더라 마음법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그리고 그 이 참나 자리는 진리 육바람일을 직관하면서 품고 있더라 그래서 육바람일을 직관하면서 육바람일 대로 우주를 경영하더라 그래서 모든 선악의 인간은 육바람일이라는 양심법의 근거에서 선악이 판정되더라 여기까지 알면 진리 분석이 경지에 이른 거죠 진정한 보살에 들어서신 겁니다 아공 복공 고공의 답을 다 얻으시면 일지보살이 돼서 여러분 우주에서 인정하는 보살이 돼요 우주적 보살이 돼요 일지보살이 되면 우주적 보살이 된다 도전해 보실만 하죠 자 분석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 분석을 왜 했죠 실천하려고 실천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분석에 기반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정지혜 실천 자 개 정 해죠 개율 개율 선정 지혜 사막이죠 사막 이게 지금 그림 한 장에 그려있는 거 설명지인 거예요 그림 한 장에 담겨요 그래서 이 사막만 닦으면 여러분 일지보살도 되고 칠지보살 이상은 부처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칠지보살 이상은 여러분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칠지보살 이상은 열애다 그래서 이 우주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럼 칠지보살 이상들을 말해요 칠지보살 이상들이 이 우주에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 각자의 불국토 각자의 길드 각자의 보살 그룹을 운영하고 계시다 온 우주에 그런데 그 모든 우주에서 칠지보살 이상들의 각종 부처 길드 그룹에서 결국 어디로 모이느냐 그 이상의 도인들 거기서 배양된 도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정토에 모인다 정토에 부처가 누구냐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제가 십지보살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화엄경에 근거할 때는 십지보살이다 다른 교학이론으로 보면 뭐 십이지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십이지니 불지니 화엄경이론에서는 십지가 이 우주를 경영하는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이론에서는 화엄십지경이론 아미타불이 화엄경이론 즉 십지경이론에서는 십지보살에 해당된다 바로 아미타불이 십지보살이래 그러면 당황하실 거예요 다른 불자들이 십지보살은 문수 관세음이 십지지 아미타불은 부처인데 더 높은데 화엄경 십지경이론에 근거하면 이렇다 유식학이나 보살 영락경 이런게 근거하면 십이지 부처급이죠 십이지 부처나 불지라고 해서 십지 너머에 불지를 따로 설정해요 그 학설에서는 자 이렇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 중에 한 분이다 아미타불은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라고 해서 따로 꼽히는 존재다 우주에서 십지보살 이상은 부처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되니까 되게 헷갈려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얘기 누가 했냐 그러면 제가 했다고 하세요 근거를 저로 되셔야 돼요 어디서 잘 안하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선정지침 있죠 이런 아공 복공 구공의 증득 요결이 선정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설명은 이미 나왔어요 참나현전에 들어가셔서 직관을 얻으시면 아공도 직관되고 복공도 직관되고 구공도 직관되죠 그 직관된 걸 가지고 분석만 잘하시면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분석이 되고 그거를 분석을 이제 이론적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분석이 서면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겠구나 라는 분석도 서겠죠 요 실천적 분석을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됐죠 실천적 분석을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정지침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선정에 들 때 좀 참고할 만한 게 없나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시려면 어떤 선정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옳은가 자 해볼게요 그 그림 보이시죠 대상을 애고가 이렇게 바라볼 때 팽창되어 있다는 게요 지금 여러분 온 우주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거를 수축시켜야 됩니다 쪼그라들게 해야 돼요 쪼그라들게 하면 아공 분석하기가 쉬워요 천지사방에 지금 정신이 뺏겨있으니까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몰입을 해가지고 참나 상태에서 딱 몰입을 해가지고 참나각성을 해서 내 수중에 있는 생각감정우감이 되게 쪼그라들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이 쉬워져요 자 결국 나는 내 수중에 있는 생각감정우감밖에 분석 못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감정우감밖에 분석을 못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너무 많은게 들어와 있다고요 너무 많은 고민거리 너무 많은 감정들의 요동 많은 오감적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숨 날숨 호흡에만 몰입하셔도 좋고요 들이쉬고 내쉬고만 바라보시는 중에도 호흡 외에는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호흡이라는 촉감과 생각과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확조그라든 생각감정우감들이 존재하겠죠 호흡만 그러냐 몰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자기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지만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들어도 소리죠 소리는 그러면 그것도 오감이고 그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이란 생각 요거밖에는 다른 생각감정우감미 요거밖에 안 느껴지고 다른게 잘 안 느껴지겠죠 그럴 때 분석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축시켜라 선정에 들어가지고 참나현전은 기본이고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우감을 쪼그라들게 만들어라 그래야 분석이 쉽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참나현전만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나현전만 느끼지 마시고 참나현전은 기본이고 참나현전을 해야 직관이 오니까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선정지침은 좀 더 실천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정에서 아공을 인가하려면 참나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생각감정우감을 좀 바라봐줘라 자 보세요 1번 나와 남을 나누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전한다 요 요 진리 확인하셨어요 선정에 들어서 이걸 좀 확인해 보시라는 선정에 들어서 음 나는 지금 참나만 현전한다 애고를 초월하여 이거 인가하셨나요 두번째 참나는 지금 이 순간 현전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다 참나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감정구감을 통으로 나와 남 가르지 않고 참나가 중심이 돼서 알아차리고 있냐 이거예요 애고가 알아차리면 나와 남을 찢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나는 나누지 않고 통으로 인식만 해요 통으로 인식만 하고 인가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도 몸의 경계도 여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이 느낌 이 느낌을 순수하게 알아차릴 뿐이지 이걸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마저도 초연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리에서 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인가 이 말 할 수 있나 순수하게 알아차려 보니까 애고가 작동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감정 오감이 굴러간다는 건 애고의 세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고의 세계가 운영되는 걸 순수하게 알아차리다 보니까 음 애고에서 벗어나서 알아차리니까 보여요 애고가 돌아가는 게 애고가 하는 짓거리가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내 우주에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존재 안 하는구나 요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가가 되시든가요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걸 돕는 선정 지침이에요 선정에 잘 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인가하기 좋게 이 상태에서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시면 됩니다 아공의 진리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뭘 인가했는지 522페이지요 오늘은 3대 지침 중에 선정 지침과 이론 지침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선정에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선정에 들어서 어디까지 확인했죠 참나 자리에서 내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서 생각감정 오감밖에 지금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죠 그쵸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럼 요 상태에서 뭘 여러분이 이제 그 참나 자리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관찰하다 보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참나는 상라가정 영혼하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고 성정한데 애고는요 무상하게 변하고 있고 만족이라는 게 없고 무상고무아 무상하게 변하고 있고 무상의 핵심입니다 무상고무아 무상만 아시면 돼요 무상하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없고 계속 변하니까 만족해도 금방 변해버리는데요 무상하고 만족이랄 게 없고 무아 계속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그래서 무아를 꼭 참나가 없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트만이 없더라 이 말은 맞는데 이 아트만은 꼭 참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도요 참나를 어떤 고정된 생각감정 오감을 참나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감정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그 의식을 참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트만을 부정했다 석가모니 아트만 부정했다 이것만 알고 힌두교는 그러니까 엉터리다 나는 좀 등신이다 이 소리예요 전혀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여기에는 무상하니까 같은 말이라니까요 무상고 무아는 같은 말이에요 무상하니까 괴롭고 만족이 없고 무상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죠 지당한 말 아니에요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야죠 계속 변하지 고정된 게 없지 네 그게 다예요 그거 아셨죠 지금 그래서 애고는 불변하는 독자적인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아공이에요 아공 애고가 공하더라 근데 뭐가 있더라요 무한한 의식 참나가 있더라 애고랑은 달리 무상고 무하인 애고랑은 달리 영원한 상라가정의 참나가 있더라 이거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다 그러면 아공의 진리도 모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방불교의 알아한들은 아공은 안단 말이에요 남방불교의 알아한들은요 사막의 전문가들이에요 항상 깨어서 지혜로 분석해가지고 계율을 실천해요 대신에 실천하는 계율이 폭이 적죠 출가자들만 지키는 그 계율만 지키니까 주로 출가자나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낮 오후에 뭐 한 끼 먹고 막 이런 거 열심히 지키는데 그래도 선정에 들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선정에 들어서 그런데 곱씹는 진리가 뭐냐 아공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드라 그런데 열반자리 즉 무한한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상라가정 하더라 거기에는 무상고 무하가 없더라 이건 알고 있어요 알아 아니에요 그런데 상라가정이란 게 있다고 그거 실체 아닙니까 그거 참나 아닙니까 아틈 아닙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면 불교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딴 사상은요 절대 인간을 해탈에 들게 할 수가 없고 열반에 들게 할 수도 없고 탐진치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대가리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뭐든지 무상고 무하라는 나벨 붙이는 병만 걸리게 만든 거예요 왜 열반이 아니고는 무한한 의식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절대로 탐진치 없는 세계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것마저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아공의 진리 하나 깨달은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알아 아니에요 참나는 시공 주객을 초월하나 에고의 작용에는 시간성 이 나로부터 시간성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고 지금 보세요 명상상태에서는 시간성이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야 과거 바로 이 전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 후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공간 내 앞 뒤라는 공간 감각이 생깁니다 명상상태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명상상태도 깊은 명상상태죠 참나자리에서 열반의 의식에서는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 인과성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열반은 인과를 초월해서 무의법입니다 불교에서도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이원성 나와 남이 생겨요 남이 생기고 이원성은 인과성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뿌린대로 거두리라 하는 인과공식이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자세히 써놔서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알아내시면 여러분 보세요 아공의 진리를 돕는 선정지침 정확히 체험하셨고 이건 체험으로 하시고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으로 하셨고 방금 말씀드린 아공의 진리를 정확히 인과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이제 내가 확실히 머리로는 알겠더라 체험도 있고 머리로는 확실히 알겠다 이게 진리인지 너무 자명하다 아나함 아라한 나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구현된다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간혹 끊기는다는 거죠 체험적으로는 끊김이 있다 하는데 그냥 일상에서 늘 그렇게 살아간다 끊김이 없다 체험과 개념이 일치했다 그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만 돼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상고 무화의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늘 선정상태에요 늘 깨어있어요 늘 깨어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상 이건 무상 이건 괴롭고 이건 무화 실체가 없고 참나가 없다가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생각감정 오감 세계 안에서 보세요 아트만을 부정하는데 석가모니가 제법 무화라고 한 거를 제법이라는 게 생각감정 오감의 오온의 세계인데 오온의 세계에서 고정된 게 없더라는 말이 참나가 있다 없다를 공격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참나는 현상계에 넘어있기 때문에 현상계에 넘어있는 참나를 공격하려면 현상계에 넘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참나를 공격하려는 석가모니가 겨우 한다는 짓이 너희 생각감정 오감 오온의 세계가 입증한 것뿐입니다 아라한들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예가 온전히 사막이 갖춰진 윤리적이면서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면서 지혜롭고 늘 깨어있는 삶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균형은요 힌두교보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해서나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는 균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나의 현전에 있어서는 힌두교도 거기서는 나름 자부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석가모니께서도 출가하자마자 힌두교 도인 둘 만나가지고 바로 참나 찾으셨던 분 흔두교에서 말한 참나 찾으셨던 분 인가 받았어요 그럼 가짜라는 건가요? 부처님이 인가 받은 게 가짤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게 가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가 받으셨어요 참나 체험도 했고 힌두교 성자들한테 견성 인가 받았어요 부처님은 이것만으로 해탈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견성했다고 힌두교시 견성으로 해탈을 논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또 고행을 하신 겁니다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는 경전 다 뒤져보세요 경전에 뭐라고 되있나 저는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벚꽁의 진리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아공까지 했으면 지금 이미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라한인데 벚꽁의 진리는 이제 견성으로 확철되어로 나가는 거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521페이지죠 벚꽁의 진리는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 을 알아차린다까지 지금 아공을 인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체험적으로 인가하면서 체험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 체험 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체험도 했고 인가도 하실 수 있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아공 차원에서는요 생각, 감정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초기불경에도 나와요 부처님한테 초기불경에서 일체 세계란 게 뭡니까? 하니까 육군밖에 없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벚꽁은 반야신경을 생각하세요 반야신경은 벚꽁경전이에요 초기불경하고 달라요 이제 괴가 오온이 본래 공하다로 가버린다고요 그럼 지금 오온이 공하다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왜냐? 지금 참나의 현전에 근거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이 이제 쪼그라들었죠 명상에 들다 보니까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도 줄어들고 오감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쪼그라든 걸 관찰하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나무하위타불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아니면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아니면 몰라를 하고 있다면 몰라, 괜찮아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미세한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알아차려 보면 참나가 51% 이상 강하면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려 보면 그게 참나랑 별개의 존재로 보이질 않아요 에고 입장에서 보면 나 밖에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볼 겁니다 생각도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 밖에 존재처럼 느껴져요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 입장에서는 에고와 생각, 감정, 오감의 전체의 작용이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보이면서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통으로 인식된다는 상태예요 통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이 말 나올 수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가 만들어낸 내 우주의 전부이다란 말 하실 수 있나요? 이미 충분히 자료는 나왔죠 내 우주의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었잖아요 이미 아공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을 체험할 때 오포 공 차원에서 지금 보면 일체를 참나 작용이구나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내 우주를 수놓았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자,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사실 내 우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뭐가 돼요? 온 우주가 돼요 내 우주가 사실은 온 우주라는 것까지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 우주가 온 우주예요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건 이 우주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하는 온 우주가 내 우주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온 우주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이 소리가 나옵니다 자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이 선정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자, 가볼까요? 522페이지 법공의 진리 가볼까요? 어떤 게 알아지느냐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이 체험과 이 개념이 합쳐지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이 마음법이 존재하는 모든 게 마음법이라는 모든 존재인 내 우주의 모든 존재인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마음법은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으로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마음법 하나하나가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이 펜 하나가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이게 좀 아공 때랑은 다른 소리예요 아공은 이놈이 무상하게 연기하니까 없더라예요 대승 차원에서는 이게 뭐예요? 복권 관점에서는 이게 참나의 작용이니까 독자적 실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 아닌 물건들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아차려서 내 우주에 존재하고 알아차림 자체가 공적 영지 공성이기 때문에 공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란 말은요 공인데 알아차리는 공이에요 그냥 공이 아니에요 우주적 실체입니다 공인데 알아차리는 영원하고 시공을 초월한 실체예요 닉마파나 깍규파 티벳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달라이라마 쪽 입장과 달라요 이분들은 태어난 적이 없는 영원한 인과를 초월한 알아차리는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공성을 그걸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쪽은 이론으로 파는 중간학파이기 때문에 그런 공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연기하니까 무상하니까 공이란 말을 해요 이건 아직 소승불교적 관점입니다 중간학파는요 소승불교적 관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대승으로 아직 못 넘어온 사상입니다 대승으로 넘어왔다는 건 참나부터 정확히 짓고 참나 일체 우주를 참나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반야신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반야신경을 번역하니까 다 엉터리죠 개판이죠 색적 시공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색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소리예요 수상행식 오감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오감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음법은 본래 불생불면에서 그대로 열반이더라 이거 아시겠어요 이 소리 안 나오면 반야신경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반야신경까지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일지보살은 아니에요 법공은 깨달았어요 일체 유심조는 깨달았어요 일체가 알아차리는 내 의식의 작용이란 걸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생각감정감 바로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모니터에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모니터는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일단 자명한 거는 여러분 모니터에 나타난 거라는 거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내가 인식하니까 우주는 존재한다 그럼 이게 허망한 거냐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 보면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추측으로 아는 거지 직관으로 아는 거는 정확하게 직관으로 아는 거는 지금 이게 내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결국 한참 나기 때문에 직관을 통해 나랑 같은 걸 경험할 거란 직관을 합니다 직관을 하긴 합니다 결국은 추측을 통해 분석을 통해 다른 사람도 나랑 같은 걸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으로만 말할 수 없어요 추측까지 겸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우주 사정은 이거 다 자명하시죠? 지금 여기 나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시간, 공간, 이원성이 창조되더라 내 우주는 내가 구성해서 만들더라 내 우주의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 이원성도 내가 만들어내더라 아시겠죠? 자, 구공 가볼까요? 구공의 진리 어떻게 체험하는지 선정지침 앞 페이지예요 521페이지 내가 경험한 이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 이 생각감정 오감을 참나자리에서 경영하는 법이 육바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바람 일이 내 마음의 최고 진리이자 자명찜찜의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을 참나의 뜻에 따라 육바람일로 경영했을 때 무역으로, 수용으로, 청정으로, 정진으로, 깨어있음으로 자명함으로 경영할 때 선이요, 자명이요, 어기면 찜찜이요, 악이더라 이거 자기 우주에서 먼저 체험해 보셔야 돼요 끝없는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요 참나 상태에서 끝없이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아공, 복공은 산에서 어디 암자에 들어앉아서 수행만 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견성은 산에서 가능하다 암자에서 가능하다 사람들 없는 데서 피해서 봉쇄 수도원에서도 아공, 복공까지 견성은 가능하다 그런데 구공의 진리는 사람들과 끝없이 육바람일을 실천해 본 뒤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구공의 진리는 만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견성 제대로 한 도인들은 복공까지 깨달은 다음에는 만행을 통해서 구공공부로 나아갔습니다 만행을 한다는 이유가 갇힌 상태, 고요한 자리에서는 안 돼요 타인한테 모욕도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쌍욕도 해보고 험한 일도 겪어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끝없는 자괴감에도 빠져보고 별짓 다 하면서 그 안에서 참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국 내 모든 삶에 내가 경험한 추잡스러운 것이건 아름답건 모든 육군의 경험의 보편 기준이 육바람일이구나 인가가 와야 되니까 이건 한두 번의 수작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생의 삶 속에서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공부, 아공, 법공은 산공부가 가능한데 구공은 인간 공부를 해야 된다 인간 사회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의 맛입니다 진수니까 구공입니다 대승불교의 진수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시장통에 뛰어들어서 직접 손을 써봐야 한다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통에 뛰어들어서 직접 수수, 직접 손을 써봐야 된다 직접 수단을 부려봐야 아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절에서 딱 생각할 때는요 아 욕심을 비워 욕심만 비우면 돼 하고 시장통 딱 갔더니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본인이 아 이거 졸라 어렵구나 이게 만행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거기서 핀 그러니까 여러분 험한 일 막 추잡스러운 일 자괴감 드는 일 다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모두 겪고 그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연꽃 핀다고 하는 그런 걸 겪고 그 겪은 속에서 근데 다 어떻게 겪어야 되냐 일반인은 일반인은 그냥 정신 놓고 겪어요 이 아공복공까지 깨달은 도인은 아공복공의 진리를 가지고 버티면서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구공이 알아져요 그러다 보면 즉 참나의 현전 안에서 자성의 직관하면서 진리를 직관하면서 뭔가 진리에 대한 느낌 가지면서 구르다 보니까 뭔가 다른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분석이 육바람일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 육바람일이 내 우주 내 마음에서는 최고 진리 기준이고 선악의 기준이요 자찜 기준이구나 이 말하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진흙탕에서 구르셔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디승불교에서도 아공복공까지 깨닫는 거는 1만 겁 정도 수행이면 되는데 이 구공의 진리 깨달아서 일지보살 들어가는 거는 무량 겁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관을 잡아놓는 이유가 많이 굴러봐라 이거야 많이 닦아봐라 참나 견성한 뒤로 만 것만의 견성했는데 이거 이제 그냥 보편적 얘기니까 또 케바케라고 하죠 다르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1만 겁 만에 견성한 그 보살이 무량 겁에서 만 것 뺀 기간을 굴러야 구공을 깨닫는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 엄청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거를 참나와 함께 신과 함께 겪었을 때 그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구공의 진리에요 육바람일의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은 그 진흙에 진흙 묻은 추잡한 것만 봐요 그 추잡한 것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육바람일의 연꽃을 피웠다는 거 몰라요 대승불교는요 아직 지구가 지구의 인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공복공은요 웬만큼 알아요 도인들도 알고 중생들도 음 수행이라는 거는 그렇지 무상함을 세상은 무상한 거지 무상함을 아는 거지 일체가 유심죠 마음에 달린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흔히 선업을 쌓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한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구공의 진리까지 깨달으셔야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아주 모르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일반인도 알아요 일반인도 감각은 있어요 이 감각을 꺼내가지고 연꽃으로 피우려면 또 엄청난 공덕이 쌓여야 돼요 그때 핍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들의 꽃이에요 보살 하나가 보살 꽃 하나가 필려면요 얼마나 많은 그 이런 사막 육바람일의 다큰과 중생세계 사바세계에서의 그런 육도를 구르는 윤회가 있었을까요 눈물 나는 작업입니다 연꽃 하나 피운다는 게 눈물 나는 작업입니다 우주가 하는 게요 우주가 인간을 인간 농사 하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배양하는데 농사 성공을 알리는 겁니다 꽃 하나 피웠다니까 농사 성공했다 엄청난 겁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는 그거를 무량껏 걸리지 말고 이번 생에 합시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번 생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이번 생에 일지보살 가실 수 있어요 이번 생에 일지보살 갈 수 있는 제가 커리큘럼 다 제시했잖아요 실전기 다 제시했잖아요 이러고 못 가면 제가 쪽팔린 거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열심히 안 하셔서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법은 자부합니다 이번 생 안에 누구나 일지 갈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일지보살까지 고속도로는 뚫렸다 아라하는 일지보살 못 돼요 1급 아래입니다 1급 정도 쳐져요 그 다음 육바람일은 내 우주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최고 진리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앞에 이미 깨달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우주라는 거 그럼 내 우주의 최고 진리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 육바람일이 내 우주 최고 진리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 우주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최고 진리가 육바람일이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우주는 내가 모르지만 직관과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우주도 나랑 사정이 같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달은 구공의 진리는 뭘까요 522페이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뭘 정확히 깨닫느냐 참나에는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가 원만하게 들어있더라 참나 공적 영지 텅빈 공이 아니라 진리를 꽉 진리를 품고 있는 진리로 꽉 채워진 공이더라 그게 구공이에요 가출국자 구공 육바람일은 온 우주의 최고 진리이자 선악의 기준이더라 요거까지 아시면 자 520페이지 521페이지에 있는 선정지침에서도 이미 중요한 부분을 인가해야 되는데 그 이론적인 이제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를 딱 떨어지게 인가하는 건 522페이지에 써진 그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인가됐을 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14조 실천지침을 힘있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14조 실천지침은 이런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실천하자는 겁니다 실천지침은 그냥 제가 읽어보기만 할게요 먼저 아공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죠 일체가 무상한데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죠 일체가 원래 불만족스러운 건데 애고를 내세우지 말아야죠 원래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열받는 참나자리니까 참나의 현전에 만족할 줄 알아야죠 어떤 일 있어도 참나의 현전에 만족할 줄 알아야죠 생각감정 오감에 끌려가가지고 정신 놓지 말아야죠 참나 안에서 오는 이 상라 가정의 법열 안에서 여러분 늘 만족하고 쉬실 수 있어야죠 아공을 얻었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자 벚꽝의 진리를 얻으신 분은 일체의 존재가 참나의 신비인 건 알아야죠 일체가 참나 작용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야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뭘 보든 어떤 일을 겪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다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의 현전에 일체를 맡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인공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참나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기고 참나의 뜻을 따르면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내 뜻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벚꽝에서는요 이미 구공이 이미 등장해요 벚꽝과 구공은 둘이 아닙니다 벚꽝의 극치가 구공이죠 일체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는 참나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만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참나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육바람일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을 안다면 자 벚꽝에서 그러니까 구공의 극치까지도 벚꽝에서 논해본 겁니다 벚꽝을 아신다면 참나의 뜻에 따라서 내 뜻 말고 나와 남을 하나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겠더라 원래 한참나의 작용이니까 이것도 벚꽝을 아시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저 참나의 뜻이 일체 모두가 둘이 아니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니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더라 이게 벚꽝의 극치입니다 사실은 구공과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공을 따로 빼가지고 여섯 가지 구공의 진리를 볼까요 여섯 가지 육바람일의 실천지침 보시 바람일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베풀어야죠 참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보살이라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해야죠 참나의 뜻대로 사는 보살이라면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해야죠 참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타해야죠 정진력이 있는 정진바람일을 실천하는 참나의 뜻대로 사는 보살이라면 선정바람일은 뭐예요 늘 고요화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참나랑 접속해야죠 그리고 바냐바람일 자명하다는 확신 근거가 있는 것만 맞다고 해야죠 이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여실지의 바냐바람일이죠 여실 진실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자명한 것만 자명하다고 해라 찜찜한 것은 찜찜하다고 해라 벚꽁의 극치에 있는 구공의 여섯 가지 꽃잎의 모습을 여섯 장 꽃잎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육바람일 자 이렇게 3대 지침을 사막을 통해서 3대 지침을 닦는 게 그게 육바람일 핵심이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일지 보살만 될까요? 칠지 부쳐도 이것만 하면 갑니다 일단 일지를 목표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그 구공은 또 내 인격을 개조하는 거니까 인격 개조는 인간들과의 수많은 단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홀로 할 수 있는 아공, 법공 즉 아라한이나 확철대오, 견성 지금 화두선 터진 분들이 법공밖에 몰라요 구공까지는 모릅니다 구공에 대해서 감은 같죠 그런데 실천을 통해서 인가하는 구공은 못 됩니다 따라서 아공, 법공 핵심은 깨달음 견성하신 분 지금 디승불교에서 말한 우리나라 특히 선불교 강조하잖아요 견성자가 되시거나 남방불교에서 강조하는 아라한이 되시는 거는 혼자서 사막만 열심히 닦아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